신발을 벗고 걷겠습니다. 오케이. 와우. 빨리 쉬는, 빨리 빨리 쉬는. 가위바위보! 야! 야! 카메라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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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네, 오랜만에 옵니까. 어? 어? 이거 그거 아니에요? 저한테 그 어마어마한 벌칙을 내렸던... 야, 이거 하자! 벌칙이 뭐예요, 정민 씨? 벌칙이요?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? 정민이 꾸져놓기. 안으로 들어가는 게. 뭘 해도 나야. 진 사람이, 진 사람이. 진 사람이. 우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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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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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누가 때리는지 모르게 뒤쪽에서. 그게 좋겠네. 순서를 정해. 어.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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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빨개졌어요. 굉장히 화난다. 화난다. 화난 거 아니지? 이게 게임인데. 안 맞았어요. 익숙하잖아요. 이거 벌칙. 예스! 에프터스쿨 클럽에 참 감사합니다.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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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й! 케리! 형도 살려줘 아 이게 프로 앞에서 하기 되게 민망해 이거 혼자 형이 장막을 열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나의 춤사위를 하고 형 그냥 프리스타일로 막히자 형 그냥 막 춤사 형 끝났어요 그냥 나오면 되지 멋있겠다 일단 그냥 그냥 장막만 걷고 나서 그냥 몸 사는 대로 야 잘하잖아 안 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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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딱 우린 돼 안무 팁이 안 되는 거 같아 박쥐 같아 지금 완벽한데? 지금 심플리 케이팝이라고요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요 선배님 왜 이러세요 저보다 잘하시잖아요 넌 내 품에 있어 그게 중요해 선배님한테 1대1 레스테라트 1대1 레스테라트 그 공문부 어떻게 했어? 공문만 해 공문만 해 형 뭔데 진짜 뭐야 2주전서 패널커버 가자 2주전서 일단 봐봐 2주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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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거 같아 2주전서 힘들어요? 저 허리 아파요 저 나이가 지금 눈 깜빡아이면 서른다 지금 뭐 하는 거지 2주전서 무슨 포즈 할지 안 짜겠지 빛밤이 되지 않아서 여기 포즈 보시고 알아서 좀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거 해주세요 그냥 이거는 풀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정도 어때요 저 여기 전문가가 있어요 여기 저희 짱이에요 형민이 조금만 해 형민이 조금만 해 형민이 도전하시는 거예요? 그럼 영민 씨 대광민 씨 한번 대결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민이 형 써있네 정민이 형 써있네 Happy birthday to you 대박 아리아라 나의 아리아라 진짜 아리아라 진짜 아리아라 감사하기에 잘 뵙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잘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축하해요 몸질방 -) 동작 로 од얹움 그래요 anstort 로 Vi 그러다 или